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부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낮으면 대부분 그치겠고,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다소 떨어집니다. 오늘 대구의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 이후에도 2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바람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는 급격히 쌀쌀해집니다. 얇은 겉옷으로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경주 13도, 안동과 대구가 14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안동이 21도, 포항 16도, 대구는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충청과 제주도, 그리고 남해안 지역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비가 그친 후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서부지역은 2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중부지역 1000도가 17도, 안동과 의성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동부지역은 20도를 밑돌며 서늘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당분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겠고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